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주주여러분 반갑습니다. 휴식하시면서 답답한 경우도 많으시죠? 이런 답답한 속을 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사이다킹 김시원입니다. 오전에 올려드릴 영상은 한국가스공사예요. 우리 주주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가스공사가 금일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강하게 반등하면서 추석 이후에 대안거래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에 대한 오늘 예견같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가스공사 재료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왜 우리가 이걸 더 가져가야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국가스공사를 여러분께 안내드리고 분석해드린다고 해서 돈을 벌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큰데 한국가스공사 물량들을 뺏길까봐 주주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안내드리는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그걸로 만족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 오늘 금요일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주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가 금요일을 많이 폭락했다 보니까 많이 안좋아도 불구하고 지금 전일 대비 금요일 대비 0.89% 상승한 45,25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중에 지금 현재 이렇지만 장중에 4.8%까지 상승을 했었죠. 자 상승을 했었죠. 4.23% 46,800원까지 우리 고점을 형성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워낙 큰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물을 흡수하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일봉 차트로 볼게요. 조금 더. 분봉 차트로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아침 9시였죠. 금요일 저가에 한번 눌러주면서 대량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 모습은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들. 왜? 호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으로 현재는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자 그럼 우리가 과연 한국가스공사를 왜 가지고 있냐. 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스공사를 가지고 있는 게 단순히 대왕 프로젝트. 대왕 프로젝트. 이 부분. 이 부분이 1번. 2번 아니면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주가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2번.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1번 대왕 프로젝트부터 대왕 프로젝트 때문에 들어오셨다는 분들은 사실 주가가 많이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그 시점에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워낙... 자 다시 일본으로 갈게요. 이게 워낙 대왕거래 프로젝트가 윤정부에서 굉장히 크게 일단은 이슈를 잡았었고요. 그리고 150만 배럴. 대한민국이 30년을 쓸 수 있는 가스가 지금 묻혀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워낙 큰 이슈가 되었다가 이 부분이 조금 시일이라든지 또는 일단은 묻혀있다는 대한 확신은 들었지만 여러가지 개별리스크 때문에 좀 하락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왜? 고점이다 보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가스공사가 재무제표가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 주가가 이 부분에서 다시 상승수세를 이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이죠. 하락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하락을 했을까요? 이거는 한국가스공사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미국 증시가 사실 지난주에부터 금요일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왜? 고용지표가 하락했다는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까 개별리스크가 아닌 증시 흐름 때문에 하락을 한 거거든요. 제가 일전 방송에 한국가스공사 말씀을 드렸을 때 증권사 총 9개 중 리포트 중에 10개 없군요. 죄송합니다. 10개 리포트 중에 우리 9개가 상향 조정을 했다. 왜? 미수금이 연해 2,500억 이상이 회수될 것으로 WTI가 원유가 하락하면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리스크 극복을 하면서 2,500억씩이 매해 들어오면서 8년 동안 1조 6천억 정도의 다시 자금이 확보가 될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에. 그러면 밸류 자체가 이 돌고래... 돌고래예요. 대왕 프로젝트가 대왕거래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한국가스공사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재무적인 여건이 굉장히 개선된다. 그래서 사실 증권사에서는 이걸 상향 조정한 거지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는 그냥 플러스 알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개별 문제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즉,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다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개인들이 사실 이 시점에서 다시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하는 부분에 굉장히 불안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불안하지 마셔라. 왜?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재료나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한국가스공사 이전 고점이 64,500원 뚫고 대왕거래 프로젝트가 우리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2차 회익에 들어가면서 접어들어가요. 거기에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호재가 또 있죠. 2차 로드쇼. 이건 제가 기사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번 달입니다. 9월 달에 대왕거래 사업성 확인한 해외 석유사들이 방한을 하는데 누굴 만났냐. 한국가스공사를 만나러 방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가스공사가 일전에도 한번 주관을 해서 한번 1차 로드쇼를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도 2차 로드쇼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기사도 한번 볼게요. 자, 한국 석유공사는 자, 한국 석유공사가 일단은 로드쇼를 하는 건데 이달 석유기업을 상대로 2차 로드쇼를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엑손모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이탈리아, 애니 이 세 군데를 모아서 로드쇼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로드쇼가 왜 석유가스공사, 석유공사는 2차 로드쇼까지 마무리되면 사업 참여에 관심이 보이는 국내 기업들도 데이터룸을 개방해 유망성 검증 기회를 준다는 방침. 자, 이 대목이 중요한 게요. 자, 해외 글로벌 석유기업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프로젝트가 들어갈 때 많은 업체들이 들어온 걸 싫어합니다. 경쟁이 싫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자, 왜 우리만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이 사업성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석유공사에서 노리는 건 이 글로벌 기업들을 로드쇼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 좀 발을 빼고 있었죠, 투자 부분에 있어서. 자, 원활하게 들어와라. 어디? 3사가. 자, SK, ENS, GS, 포스코 인터내셔널. 니네 이제 이거 보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 얘네들이랑 하면 그만이야. 그렇죠? 당당하게. 왜? 자기들은 석유공사는 이미 우리 대안거래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게 거의 8월 이상이 확정이 돼 있어요. 8월, 9월까지라고 말씀드린 게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자, 니네들, 얘네들 들어올 거니까 투자금 넣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자기들 행복하겠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행보에 주가까지 같이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재무 구조도 안정되어 있는데 이 대형 프로젝트인 이 대안거래까지 더해진다? 지금 주가 굉장히 싼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 드릴게요. 싼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현재 우리가 주봉이던 월봉이던, 그렇죠? 자, 뭐가 보이나요? 다 시세 위에 있어요. 추세가 지금 이어지는데 위에 있다. 주봉, 월봉 다 위에 있죠. 주봉, 월봉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시세는 이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과감하게 신규매수나 추가 매수를 같이 이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 바닥 지지라인, 121선 지지라인이 겁나시나요? 왜? 재료들 제가 보여드렸죠. 전혀 겁날 게 없다라는 거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 분할 매수, 신규매수들 과감하게 들어가셔야 좀 우리가 크게 갈 수 있는, 크게 갔을 때 정말 제대로 한번 먹을 수 있고요. 이미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있죠. 이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현재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최소한 이 하당 구간이 여기까지만 맞춰놓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이런 분들 확신 없으시다면 제가 여러분들 무상으로 도와드리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얼마. 내가 신규매수 하실 분들은 원단이, 예를 들어서 45,600원에 1차 매수, 45,400원에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실시간 단기 차트를 보면서 매수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 평단을 계산해야 돼요. 평단 계산하면서 지금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이탈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럼 세력평등가 제가 계산한 이 자료 보내드리고 이거에 맞춰서 추가 매수 얼마 원해, 얼마 원해 해서 우리가 지금 손실부분이 고가에서 이만큼이니 이만큼 우리가 리밸런싱, 어려운 말로 리밸런싱인데 저가에서 먹어서 이만큼 수익 낸 부분으로 손실 메꾸자는 이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도움드리는 거예요. 도움드리는 일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수익 내시면, 이걸로 수익 내시면 나중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이 더 많이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 역시도 위상이 상승하고 우리 한국과수공사 갖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과 많이 더 소통할 수 있다. 즉, 우리 영상 많이 보여줄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제가 무상으로 지원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무상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위에 상단에 010-8674-8706 제가 어제도 주말에 영상 들었을 때 많은 분들 문자 주셔서 오전부터 지금 같이 소통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지금 우리 4% 올라갔을 때 말고 추감해서 지금 내려올 때 같이 하자라고 안내드려서 아마 지금 1차, 2차까지도 외사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문자 한국과수공사니까 한국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대응전략 1까지 다 해서 무료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소통방 잘 봐주세요. 가운데에 제가 링크는 어디렀죠? 이거 저희 소통방, 무료 소통방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안내 지금 계속 디테일하게 드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이 한번 할 수 있게 무료방으로 두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2차 로드쇼를 진행하고 이제 한국 석유공사가 로드쇼를 진행하고 가스공사가 이 로드쇼의 수혜를 받을 텐데 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 2,500억의 미수금 상환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될 거는 뭐냐면 2,500억 미수금 상환이 들어왔어? 그럼 이게 8년간 1조 6천억이에요. 그럼 1조 6천억을 어디다 쓸 건지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대왕고래.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보다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 특히 증권사들이 이 매매, 매수 의견 상향으로 다 조정하면서 9군데 이상이 조정하면서 지금 노림수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명절 연휴가 시작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 오늘부터 해서 5월 1일 동안 주가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을 잘해야 엄청난 수익을 우리가 명절 갔다 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오늘자 뉴스 보면 증권사, 상장한 증권사 증권사 이 주식을 미취하가도, 즉 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은 친구들이 가지는 게 1조가 넘는데요. 굉장히 부럽고요. 자식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자식들에게 증여의 수단으로 우리 주식 주고 싶잖아요. 이런 한국가스공사 주식들, 얼마 탄탈하고 안전한 주식들입니까? 이런 걸로 물려주면 사실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든든하고. 그래서 제가 이 저점에 계속 매수들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도움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셔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뉴스. 아까 제가 보다 많은 뉴스인데 이거 다시 볼게요. 자, 이 대한거래 프로젝트가 될다 안 됐다 이걸 떠나서 이미 보시게 되면 자, 그 현 정부는요. 시추공을 뚫기 위해서 예산을 이미 다 편성을 해놨어요. 자, 그럼 석유공사로 우리 아까 제가 2,500원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장기적인 자금도 준비되어 있지만 단기적인 자금, 자, 이런 것도 출자 형태로 이미 지원을 하겠다고 공시를 했다고 확정을 저어줬어요. 자, 그만큼 이제 대한거래 프로젝트가 확실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민은 아, 내가 이걸 뺄까 안 뺄까 손절할까 이런 고민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CD를 얼마나 더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준비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짜다 싶은 종목에는 내 비중을 끌어와서라도 내가 넣어야 되는데 저는 뭐 주식하는 사람이고 제가 이제 15년 동안 애널리스트 활동하면서 8년, 거의 9년은 투신사랑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제가 나머지 4년 3개월, 중간에 제가 전업투자하면서 대회도 나갔었는데 4년 3개월은 경제TV에서 증권부, 제가 국장으로도 지내면서 지금 여러분들께도 계속 소통방향 보시면 아시죠? 많은 기사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대응 전략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구독, 좋아요 많이 요즘도 눌러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답은 수익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가스공사 내가 한 3천, 5천 이상 시드 좀 들어가고 싶은데 고민되시는 분들 근데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종목이나 비중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 제가 수익 내드리면서 이 자금으로 또 다시 시드 낼 수 있게 해서 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또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 딱 하나라고 말씀드려요. 계속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단기포착 세력주 제가 지난 방송부터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거 제가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무료로 다 대응 전략까지 드리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단기세력주 저희 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송 볼 때 꼭 세 가지 유념한 거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다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리는 게 시장 흐름에 부합되는 종목만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원전 대안고래 프로젝트 이제 아마 추석 갔다 오면 난리가 날 겁니다. 대안고래 프로젝트 세 번째가 2차전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ESM어나 세계 폐마켓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데도 이 섹터들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약 바이오 섹터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일단 우리 단기에 우리 대안고래 프로젝트는 장기성 장기성 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단기에 일단 시드를 모아야 다시 뭐 자금이 들어가든지 할 거잖아요. 단기에 일단 2차전지 섹터를 갖고 왔어요. 현재 섹터에 부합이 되죠. 두 번째 재료가 S급 또는 A급이어야지 큰 큰 정말 수익의 슈팅이 나도 시장 흐름에 뭐 위배되지 않는다. 대안고래 프로젝트 저는 S급 S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2차전지 섹터는 S급에서는 살짝 떨어지는 A플러스다. 그래서 제가 목표액을 120에서 130% 정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 번째 매출에 대한 권전성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슈팅이 나도 정말 제대로 날 수 있고 거기에 매출 처가 있다면 확실하겠죠. 자 재료 시장 독과정 기습을 인정했고 6천억 매출의 처수에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리튬 배터리들이 화재 사고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지금 반도체 섹터가 눌리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벤츠부터 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면서 리튬에 대한 보안 보안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는 있어요. 근데 원통형 배터리도 그렇고요.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 원통형 배터리 그러니까 이게 2025년이나 돼야 이게 상용화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고체 배터리는 2030년이라고 이미 벌써 뭐 LG 앤솔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바로 만약에 지금 리튬 배터리를 만들어놓은 거에 대해서 대안 전략이 있다. 어떻게 될까요? 슈팅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 상용화가 바로 가능한 이 회사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배터리 3사랑 이미 계약이 완료됐어요. 우리 LG SK 삼성 이미 완료돼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리튬 배터리를 배터리 이게 이 회사가 리튬 배터리를 배터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바로 기술을 갖다 들이댄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연구를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미 증시가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억지로 이 주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리면서 2차 세력 2차 세력이 지금 풀 매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최적 매수 타이밍이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세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명절 전에 최적 매수 타이밍으로 최저 120%부터 180%까지는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가 부족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손실이 크신 분들은 제가 이분들께 제가 무료로 문자 넣어드릴 테니까 위에 상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8674에 8706으로 아까 제가 한국가스공사 대응하는 거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 문자 보내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플러스 세력 이라고 이렇게 같이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까지도 무료로 넣어드릴 테니까 이걸로 수익 많이 보셔가지고 좀 이 우리 한국가스공사의 비중 한 절반 정도 예를 들어 내가 투자금은 각자 운영하시는 거니까 잘 모르겠지만 3천에서 5천 정도 가용 가능하시다. 그러면 한 3천 정도 들어가시면 그래요. 우리 안전하게 그러면 80%만 수익 낸다고 쳐요. 2400 정도 내시면 한 1200 정도 들어갈 만 하잖아요. 우리 가스공사 그만큼 앞으로 클 게 많으니까 절반은 명절에 고생하시는 사모님들이나 또는 자녀분들 와서 또 사실 명절에 또 아쉬운 소리들 많이 좀 하잖습니까. 이럴 때 턱 내시면 가장으로서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갈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억, 2억씩 미치약 아동들한테 증여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된다면 이번 기회라도 하셔가지고 수익들 많이 내셔서 가장으로서 좀 이렇게 위상 많이 올라가시고요. 그럴 때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난달에도 수익 많이 나신 분들 어떻게 되셨어요? 저희 수익 인증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저희 전 감사했습니다. 진짜 채널 구독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우리 많이 부탁한다 말씀 주셔가지고 정말 든든했거든요. 이번에도 좀 귀에 잡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또 좋은 뉴스 있으면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